마지막 출근 기분 이상 싱숭생숭 마지막 셀카 첫방 때랑 똑같이 보아서 그때 저와 비교해보는 맛이 드디어 나의 목소리 마지막까지 화이팅! 지켜봐주세요! 슬퍼하지 말고 함께해야 하는 이수 시간 최선을 다해 즐겨주세요 비투비의 키스더라디오 슬픈 면 잠시 미뤄지도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이민혁입니다 제가 또 녹음방송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니까 그쵸? 그럼 이제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투비의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이민혁이었고요 생방으로 외치는 마지막 남디멘트네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요 우리 내일도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하유 살짝 실감이 나네요 실감이 살짝 나네요 실감이 살짝 나네요 아직도 잘 안나 뭔가 다음 주에 또 올 것 같고 진짜 기분이 이상하네 기분이 이상하네 정말 이상하네 울었대요 울었대요 진짜 울 줄 몰랐는데 울었대요 저는 A6 상진입니다 안녕 이 부스 끝이다 이제 당분간은 안녕 안녕 너무 고맙았어요 사정만 오 글자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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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울 거예요 이제 이거 오늘도 여러분 너무 행복했고요 우리 오늘도 해볼게요 아 앙 앙 앙 앙 앗 앙 scandal